한인 의료업계는 설상가상입니다. 최저임금 올랐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제는 포에버21까지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포에버21이 회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 의료업계는 그야말로 울상. 제시페니 등 주류업체들에 이어 이제는 포에버21까지. 한인 의료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에 이제는 포에버21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더욱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매체인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이제는 정말 물건을 팔 곳이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업체들은 이번 파산보호 신청을 회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합니다. 타격이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포에벌21의 파산설이 나돌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 IoT SBS 이원정입니다. 교건대표